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화면 구성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의 언리얼 엔진의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에디터를 레벨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 레벨 에디터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플레이할 맵이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레벨 에디터의 기본 레이아웃의 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상단 부분은 탭바와 메뉴바입니다. 탭바는 현재 언리얼 에디터에서 편집 중인 레벨이 이름과 함께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블루프린트 에디터와 같은 다른 에디터 창의 탭을 붙여서 원하는 에디터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바의 오른쪽 끝에는 현재 열려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 메뉴바에서는 저장, 불러오기, 환경 설정, 패널, 레이아웃 등의 보통 에디터의 전반적인 명령들이 들어있는 메뉴입니다. 그 아래에는 툴바가 있습니다. 툴바에서는 에디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레이 모드, 빌드, 저장 등의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은 뷰포트입니다. 뷰포트 패널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공간을 편집하고 둘러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유니티로 따지자면 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를 통해서 개발자는 만들어진 게임 레벨 안을 돌아다니며 액터를 배치하거나 레벨 안에 배치된 액터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리얼 엔진에서는 레벨 안에 배치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모드 패널입니다. 모드 패널의 기본 모드는 액터 배치 모드이기 때문에 액터 배치라고 표시됩니다. 액터 배치 모드에서는 필요한 액터를 선택해서 씬에 배치할 수 있게 되고 툴바에서 다른 모드를 선택하면 다른 패널들이 나타나면서 가능한 작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은 레벨 안의 모든 액터를 계층 트리뷰로 보여줍니다. 넓은 레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액터도 이 월드 아웃라이너 안에서 이름을 검색해서 찾으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 패널은 비포트에서 현재 선택된 액터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위치나 회전, 크기를 비롯해서 각종 정보들을 편집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에셋들을 볼 수 있는 패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파일 탐색기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 탭 약간 아래쪽에 소스 패널 버튼을 누르면 트리뷰 형태로 폴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에셋들을 찾아서 편집하거나 레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레벨 에디터 기본 레이아웃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레이아웃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방식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 패널의 탭을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해당 패널을 배치된 위치에서 완전히 빼내거나 다른 위치에 가져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유니티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널 레이아웃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제가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과 비슷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레이아웃을 상단 메뉴바에서 창, 레이아웃 저장, 다른 이름으로 레이아웃 저장 항목을 선택하면 지금 만든 레이아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바뀌었을 때도 레이아웃 불러오기로 다시 레이아웃을 원상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할 때는 언리얼의 기본 레이아웃이 나올 것 같으니 레이아웃 불러오기에서 기본 에디터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화면 구성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